아우 정말 쩔었죠 여러분들 제가 전파 완전 쩔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한번 과거를 샬라샬라 볼까요 뭐야 이거 광신도 아 이거 2p 모드구나 응 아네 쩔었죠 그죠 미쳤었죠 자 가볼까요 가보자구요 좋아요 한 몇 번 음 1층 아이템 분위기만 보자구요 알았죠 언니꺼 가요 아 그러자 이 친구가 또 옷이 있죠 가자구요 늑대 옷이죠 귀여운 옷이에요 잠만 여러분들 사이라가 터질 것 같아 좀 열자 야 사이다가 김이 없는데 사이다에서 왜 가그림맛 나냐 김이 다 빠져서 사이다도 때린 아까 팡팡팡팡 할거 아까 뭐 때리냐 했고 가자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12시 되기 됐네요 12시 되어버렸네요 이제 여러분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네요 여러분들 즐거운 토요일 첫 누르세요 아님 감사합니다 꼭 누르시면 제가 고마할 것 같네요 너! 얍아여여ые으 55 아닙니다 뭐 이렇게uggling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 그렇지 아 근데 주말이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좋은거 아니야 왜냐면 주말..주말 알바 주말 알바 아니 좋은거죠 돈 버는 듯 네 군탄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체력 체력 날라낸기는거 와 이거 싹 다 좋은건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혹시 몰라 이런 1탄에 아 근데 이게 비스트 모드가 아니라 보니까 1탄에 100원 얻기는 힘들거 같네요 아깝네요 아이고 날개가시라고 하는데 날개도 좋긴 좋죠 날개가 진짜 좋긴 좋은데 날개가 살까 어떻게 안맞냐 이거 날개 필수 아니야 아 근데 내가 할거 아니야 가자 자 상점 상자 좋은거 나와야 합니다 상자 피가 방금 흥한데 날개는 안은해서 그렇군요 1,2 있어요 1,2 1,2 있어서 1,2닛 아니 쓰레기총을 많이 파네요 흉내내기 운전반지 너나 끼세요 상대 날개 있으면 5탄에 안맞아요 그건 그래 5탄에 대쟁력이 그거 개빡치거든 인정합니다 장판도 무적이고 인정합니다 허나 내가 보스의 방에서 간내기관총을 만나서 1대 이상을 맞았다면 뚜둔 뚜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오케이 아 꺼지라고 오케이 자 과연 어떤 상자 가 나올지 과연 아 너무하다 아 어허허허허 진짜 행 너무한거 아니야 여보 여보 왜 이딴거 차려놨어 어? 내가 차려진 밥상은 고기야 고기 왜 밥밖에 없어 이건 쓰레기잖아 조도 안먹는거 이딴걸 지금 먹으라고 준거야? 안되겠다 우리 머리져 빨리 우리 머리져 아허 이 새끼가 자꾸 몸통 박치기를 부부싸움 하자는거야 지금? 어? 에이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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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훗 예헤헤 옳취 자 오른쪽 머리지넛 욕새가 없다 일단은 절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 절 절 아허 제발 아허 무지개의 다음으로 제일 좋은거야 아 일단은 군터스멜 난다 얘들아 군터스멜 난다 안나올수가 없거든 진짜 야 군터다 이거 백퍼다 진짜 열쇠 사면돼 얘들아 야 열쇠 사면돼 안돼 안다 열쇠 사면 날개 못사는데 아냐 일단은 방 다 돌아봐 방 싹 다 돌아봐 그자 그래 рын Ок 도덩국 야 나 지금 왜 나 지금 눈에도 안들어와 이 찌만마야 엨 이 쯔 × 눈에도 안 들어온다고 응 여기야 opponents 아아악! 괜찮아 자 왕 죽이고 오자 될까? 야 잠깐만 나 꼭 왕 죽이고 와야돼 어? 모드가 너 꼭 왕 죽여야돼 알았지 알지? 오케이 다행이야 이 친구들이라서 이 친구들 아주 쉬운 친구들이지 저 좋아 얘네가 좀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몸 통박치기 할 때 짜증나 그것백은 없는 치.. 그것백은 별로네 무섭진 않은 친구들이죠 좋아서 이름 뿌옇뿌옇합니다 불데미 아니고 솔직히 불데미는 별로 안좋아 이 석궁 데미지가 좋습니다 석궁 데미지 어여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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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네 아니 콜트 어 이거 완전 좋은거 이거 빙하 샷건 빙하 샷건 빙하 완전 좋은건데 오케이 빙하 나왔습니다 빙하 이게 알죠 여러분들 이게 터질때 상대방 투자체도 싹 다 야 일단은 일단 그거하자 비일방 찾아 비일방 아 형님 일단 형님방 하면 뒤져봐도 됩니까? 형님방 있을거 같습니다 뿌옇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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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하아 하하하 난 저 군터라고 생각해 저거 백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출구방이라도 출구방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1층입니다 1층인데 지금 굉장히 좋은 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뿌옇옇옇옇옇 없다 이건 그냥 사자 하아 하아.. 하아.. 가자.. 하아.. 형님..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제가.. 형님.. 형님!! 부탁입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좋은템이 안나와서 큰일났어요 형님.. 형님 제 눈물을.. 네헤.. 눈물의 기운을 받아주세요!!! 으이이이이이이이이우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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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ordered St скорее 3 Dγ x4 아.. 아.. 군..군.. 군..assung 아니.. 네.. 스펙 Rydy 확 갔다.. 아 물론 좋은 총이야.. 아 무조건 한발은 아닙니다.. 데미지 완전 좋은 총금 맞아.. 아 진짜 완전 데미지 완전 좋은금 맞아.. 무조건 죽이... 한방은 아니지만 완전 데미지 센 총이야 괜찮아 이거 나쁘지 않아 여러분 일단 이 총이 나왔다는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가자 그리고 비행화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가자 하하... 그래도 이 아쉬운건 뭐지? 내려갑니다... 아디우스 세요 근데 청할 수가 없는게 단점이죠 보스 잡을때 뭐 22발 다 쓸거 같기도 하고 일단은 오케 이렇게 죽이자고 근데 여러분들 그 날개에 집착 안해도 되는 이유가 날개를 이미 저 달고있어요 시...현실에서 필요없습니다 날개 달고있는데 캐릭터까지 달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아블로 한정판 안산거에요 티릴이라 붙어있는거 거짓말 샤샷 오케 버퍼링 심합니까? 이럴수가 어어 오지마 근데 버퍼링 심한거는 아프리카 서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제 개인의 문제일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자꾸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 PC분들과 에? 뭐 다른 분들까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PC분들 밖에 없었습니까? 갑시다 헛 아잇 뭐야잇 개씨벌탱 내가 지금 제일 좋은 총 아끼고있는걸 감사히 여겨라잉 어잇? 니들은 정말 감사히 죽었어 그럴데부터 갑시다 아이짜껏 튀어나와 응 뭐죠 갑시다 와 저거 한방이야 일단 저거 한방이였어 Butter 아니 어휴 근데 이게 과연 4탄 5탄에서도 얼만큼 먹히냐가 관건이겠죠 예 완전 좋긴 한데 총알이 많이 없잖아요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여러분 버퍼링에게 그만 좀 해주세요 버퍼링을 나갔다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그 연결상태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어떠신지 좋아 좋아 옛날에 2탄이 싫었던 이유가 얘 때문이었어 얘 저저저 쩨쩨 때문에 한번 맞으면 죽을텐데 아마 그렇지 잡고 나와주네 고맙게 자 가겠습니다 오케이 냐 자 어 어허 미안해 아 얘가 죽어볼걸 아 뭔가 미안해지네 아 미안하다 어 날개다 날개 망토 망토다 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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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망토 살려줘야돼 망토 죽이면 안된다 모더가이 응? 절대 죽이면 안돼 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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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찌면 안돼 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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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죽이면 안돼 아 아 아 아 왜 그쪽에 섞여있냐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걸 놔주겠어 자자자자 이러면 세명 난 잡구요 두명만 두명만 이제 또 살려주면 됩니다 자 얘가 얘를 살려줘야돼 얘 빨리 가 아 거 가 말 곱게 해야지 가 그렇지 오우 좋았쓰 왕이다 죽이자 이거 한번 써먹겠습니다 왕 누구냐 너냐 그래 한 대 맞아 데미지 미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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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기 아 아 아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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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야 진짜 미안해 아니 아 미안해 아니 미안해 아니 이런사람 아닌거 알잖아 아 아 아 아 이게 아 키보드야 나 이런사람 아닌거 알지? 알잖아 평소에 계속 널 닦아주고 어 알 알잖아 가끔 내 안에 있는 정말 작은 존재인 하계가 나왔을 뿐이야 괜찮아 얘 콜타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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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타는 길거든 나쁘지 않은 총이죠 네 네 자 상점 뭐가 나올까요 상점 나쁘지 않죠 오우 루브 이 친구 나랑 친해요 나쁘지 않은 총이구요 자 아른쪽 가보자구요 예 저 퀘스터방도 가요 그럴까 아 야 아 나 두마리 있길래 최소한 마리는 그거겠다 싶었는데 아니네 그렇지 혼자만 아니야 혼자라는 말 하지마 가자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모습을 보면서 와 얘는 정말 폭력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가시는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일부의 모습을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일부 갖고 전체를 판가름 하.. 판가름 하며 네 아닙니다 다혈질이라뇨 아닙니다 다혈질이라뇨 저는 옛날부터 활을 십살이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자 한번 캐스터 해봅시다 어 그게 알았어 응 지도 알았다 응 지도 다 됐어 안됐어 알았어 자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활을 막 그렇게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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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것도 아니고 아 아 데미지 올리자 체키라우 가자 데미지는 꼭꼭 올려주는게 좋습니다 아까는 제가 저주 3스텍이기 때문에 좀 그랬다는건지 왜 다 이런 비밀방 어봐 이.. 이메트방이 있는거야? 어? 석궁하고?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뭐 줄거야? 아 아 나쁘지 않은 총이에요 꽤 괜찮은 총입니다 이 총이 나쁘지 않은 총이에요 어? 이 총 괜찮.. 어? 나쁘지 않은 총이죠 가자 지금 총 괜찮은거 꽤 많이 있습니다 찌발놈아 찌발 찌발 찌발놈아 갑시다 한 번 한 번 탁 해보자고 어? 한 번 탁 해보자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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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아 하아 가자 오 뭐야 범이야 이거? 개쩌네 에е? 아니!!! 아니? 스턴이 속도가 쩌는데...잠깐만 어? 오? 오오 야 스턴 속도... 아 스턴이 오래가네? 오케이 어 어? 어이 호잉 호잉이? 야 어쩐지! 이게 초록색에 나올 만한 그런 총이 내가 아이템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검먼스만 보면 판단했어요 아 오늘 진짜 검먼스만 보고 판단 많이 하죠 어? 쟤 또 일부모습깍고 아 쟤는 늘 화만 내고 소리만 지르는구나구나 이런 판단에 딱 까했듯이 이번에도 아 베메랑 이건 별로 안 좋다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유도에다가 아 뭐야 벽에 막혔잖아 이씨X 아 개쓰레기 총 아니 아니 벽에 막힐 거를 못 알아만들었대요 아니 부메랑은 돌아가야지 저 돌아버리겠네 진짜 자이언트 돌아버려 아 개빡치네 진짜 아이씨 가만히 있어 새끼야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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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마지막은 죽창이다 에디어스 엥? 뭐야 아 짜증나네 진짜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슬슬 올라옵니다 저 진짜 아 감사합니다 저 좋아 어차 이런 현용 쌩쌩 새끼들 체키라! 와 미쳐 미쳐어어어 쩐다 쩐다 와.. 좋네에에에에에에에 어이 뭐야이거? 아까 여..동전왕관 뭐야이..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아이템은? 뭐지? 돈먹으면..돈..돈..뭐지 이게? 아까 얼락한거죠 이게 뭐지 근데..뭐예요? 동전왕관 방클렛이 돈줄 확률 많이 삽시다. 체키라웃 즐겁게 플레이하고 자금까지 오케이 이거는 사면 무조건 여러분들 이득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삽시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 내 동네야 누가 감 이런? 아니 돈 많이 준다메 이런? 아니 이런식이면 63개방을 돌아야돼 이런? 개같은 일이 이런? 아 쭈덩 개빡치네 아니야 진짜 개보도가 너 오늘 너무 환한 모습은 보였어 이제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 굿뿌미랑 이아앗 이아앗 이씨 아니야 그렇지 돈이 2원 이아앗 호의앗 이안 이아앗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뭘 봐 임마 뭐 총 내려놔 이씨 갑시다 오! 안녕하세요 나쁘지 않은 총이죠 굳이 써야할 총인가요 이게 갑시다 물론 이 벽돌 튀앗! 오케이 일방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낸 퀴즈를 맞추셨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야 제가 말을 안해도 제가 낸 퀴즈를 맞추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당첨됐어요 제 뽀뽀에 샤샷 가자 퀴즈 였답니다 가자구요 왕방으로 왕방은 빙하로 조지자 이번에는 절대 맞으면 안되기 때문이지 자 가자! 컴온! 이게 좋은 이유입니다 빙하가 수사천들을 체키라 체키라 해주기 때문이죠 저희가 약간 슬로우 해주고 왕은 역시 안먹히네 이게 스톤이 들어가 이거는 피하기 쉽습니다 날아주는거 반대쪽으로 오! 오! 아이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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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하하 하하 연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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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아아 뭐 클리어 내가 좋아하는 총이잖아 헤헤 아이엇 내가 좋아하는 총이 많이 나오고 있네 자 여러분들 12시 남았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4점 명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아마 추천이 그래도 1500개는 되겠다 400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목 훈련이 좋은게 어 거의 관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스턴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저는 기분 나쁘지만요 하 덤벼 이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방해물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이죠 지금이죠 지금 그렇지 지금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니 이거는 자꾼 왜 이렇게 좋은 총만 나오냐 지금 보면 총 좋아 이것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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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안 튕겨 어 아 왜 말 안해줬어 좀 기분 긁다 어 이거 이렇게 해야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져 아 아 지금 총 솔직히 좋은거 꽤 많이 나왔어 총은 진짜 꽤 좋은거 꽤 나오고 있어 진짜 근데 피통이 쓰레기인데 하 괜찮아 쎄이 난 나를 믿네 누구보다 난 나를 가자 못 흘려 쓰자 난 이게 더 좋아 아이엔 가자 하흑 가자 헤헿 헤헿 내려갑니다 아후후후후v 오케이 자 가좌 자ника자 자 침착해 아 지금 사탄인데 지금 체력이 세 칸이야 하지만 괜찮아 지금 총이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은 총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이 모콜리언은 정말 좋은 총이죠 자, 좋은 총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층은 쉽게 스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권총으로 조지자구요 아, 뭐 석궁으로 조지고요 아이쉬바 새끼들 존네 나간다 새끼들 나네? 어? 나네? 어? 더 덤벼바 아, 더 덤벼바 빨리, 어? 그게 나대? 어? 나대는게 쥬토끼야? 어? 내 랩이 쥬토끼, 아니야? 슈발, 나대지마, 어? 그렇지 되나 오케이, 모콜리언 아이앗! 오케이 아이앗! 어허! 그렇지, 총타랑! 아앗! 흐흐흐흐흐흐 이런 싱시한 미적지근한 건당이 우거즈꾹 새끼 다시 모습을 드러내라, 이씨 놈새끼야 방금 뭐 나오지 저게 아닌가? 가치라 전판도 좋았다고 좋았던걸로 기억하는데 담으세요 그건 잊으세요 어이씨 아이씨 그리고 채팅 야, 이씨 새끼들아, 이씨! 죽게받나, 차라리 야! 아니야, 강요하지만 않겠습니다 야, 차라리 지금 채팅하고 싶어 하, 씹, 씹하는 얘들이 우르르 널렸는데 본방 얘들이 안하 아닙니다, 괜찮아요 안 돼! 아! 어허 어, 나 큰일났뿐인다 다음에는 그냥 채팅창은 중계방을 띄워줘야겠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네!